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훈아형입니다. 이번 미스터로또 12회는 정말 여러모로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률은 극적인 상승을 아쉽게 이뤄내지 못하였지만, 이번에 황금기사단을 비롯하여 탑세븐 가수들이 여러모로 새로운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하기 위하여 타장르의 과감한 도전을 보여주었고, 무대의 퀄리티 또한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 무대 구성에 상당히 공들인 흔적 또한 보였는데요. 미스터로또 10회에서 황금기사단이 게스트를 소개하는 무대로 손님 오신다 무대를 선보여 드디어 박서진님을 단장 대우해주었다며, 당시 시청자들의 호평을 샀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 12회에서도 게스트들을 황금기사단 멤버와 탑세븐 멤버들이 어우러져서 소개하는 무대를 보여주어 골고루 가수들의 분량을 챙기는 모습에,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기분으로 행복하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장르의 노래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정통 트롯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별로였던 회차였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박서진님을 응원하는 팬님들에게 있어서 박서진님의 분량이, 이번에 스페셜 무대와 싹쓰리 무대까지 있었던 미스터로또 12회차는, 지난 6회차를 뛰어넘는 행복한 회차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시청률은 무대의 퀄리티에 비해 저조한 기록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트로트 팬들에게 있어서 타장르 곡은 사실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편입니다. 트로트의 주소비층이 60대 이상의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에, 어느 정도 새로움이 가미된 유트롯까지는 요즘 수용하고 계시지만, 타장르의 곡들은 크게 관심 갖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그렇기에 이번 선곡들에 실망하셔서 시청률이 상당수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로트 소비층의 연령대를 고려한다면 박서진님의 이러한 분량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시청률의 하락이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었을 일인데, 든든한 국밥 같은 박서진님의 분량이 있었기에, 시청률이 이렇게 상승세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시청률에 대해서는 비록 아쉬움이 남지만, 무대들은 하나같이 만족할 수 있었던 수준 높은 무대였습니다. 특히 박서진님과 진혜성씨, 홍경민씨의 스페셜 무대에서, 박서진님뿐만이 아니라 진혜성씨의 파격적인 변화가 보여 감탄이 절로 터졌는데요. 박서진님은 트로트 창법을 최대한 억제하고, 섬세한 발라드 창법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었으며, 진혜성씨는 정통 트로트 창법을 구사하는 가수인데, 랩을 제법 구사하는 모습을 선보여, 정말 이번 무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왜 예고편과 선공개 영상 두 군데에서 모두 나왔는지 절로 이해되었던 무대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선공개와 예고편 두 곳에서 조명되었던, 박지현씨의 솔로 무대 또한 놀랍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윙 베이비는 춤의 대가라고도 불리는 박진영씨의 곡인데요. 탭댄스를 구사하는 부분에서 박진영씨와 비교하면 부족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짧은 연습기간을 가진 것을 생각했을 때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본인의 시원시원한 창법을 베이스로 한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자신만의 매력을 120% 뽐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미스터로또 최초로 박지현씨가 박서진님을 조회수에서 앞서게 되는, 놀라우면서도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박서진님이 이번 무대를 못 불렀던 것이 아니라, 이번 곡과 박지현씨의 합이 그렇게 잘 맞았고, 그만큼 박지현씨가 이번 무대를 자신에게 맞게 잘 소화해냈기에, 이러한 결과를 거두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지현씨가 그간 맞지 않은 옷을 입어왔고, 이번 무대를 통해 제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면, 박서진님은 사실 그 어떤 곡을 불러도 찰떡같이 어울리게 부르기에, 시청자들이 믿고 듣는 느낌이 강합니다. 곡 소화 능력을 생각해봤을 때 가히 천재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데요. 이번에 불렀던 박현빈씨의 오빠만 믿어라는 곡은, 박현빈씨가 흥을 자아내는 신나면서도 경쾌한 리듬으로 불렀던 곡인데, 박서진님은 베일이 떠오르는 섬세한 음색으로, 다소 가벼웠던 곡의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완벽히 바꾸어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박서진님의 이번 곡은 원곡과 크게 다른 편곡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많은 가수들이 곡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편곡을 과하게 함으로써, 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곡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박서진님은 그러한 부분 없이 원곡의 매력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완전히 자신만의 색으로 물들이는 천재적인 곡 소화 능력을 보여주어, 새삼 박서진님의 놀라운 기량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박서진님의 이번 무대 또한 조회수 초대박을 노려볼 법한 무대였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무대 의상이 선곡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깜찍한 주황색 양말이 돋보였던 이번 의상은 물론 귀염귀염한 박서진님의 매력이 톡톡 터지게 만들어주었지만, 박서진님이 부른 오빠만 믿어는 그런 귀염뽀짝한 느낌은 아니었죠. 멋지고 성숙미 넘치는 오빠가 떠오르는 곡이었는데, 화면에서 박서진님의 풀샷을 잡을 때마다, 너무 귀염뽀짝한 양말이 도드라지게 보였으며 그것이 무대에 몰입하는데, 다소 방해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슷한 느낌의 곡을 박서진님이 불러서 대박을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박서진님이 미스터로또에서 부른 곡 중 최고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연하의 남자인데요. 정말 이 곡은 박서진님이 원곡을 초월하셨죠. 원곡자인 강진씨도 정말 잘 불러주셨지만, 사실 박서진님이 연하의 남자를 고급스럽게 재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높은 곡 소화력을 보였으며 박서진님의 연하의 남자와 오빠만 믿어를 같이 들어보시면, 곡의 대상이 연하이고 연상의 차이가 있다 할 뿐이지 쌍둥이 곡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착장만 완벽했더라면 연하의 남자 못지않은 기록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남긴 했습니다. 모든 무대를 마무리하는 박서진님의 싹쓸이 무대 또한 찰떡이었죠. 온갖 타작르무대가 판을 치고 이제 찐트롯이 듣고 싶다 생각이 되어질 즈음에, 박서진님이 부르는 영일만 친구여는 그러한 니즈를 딱 채워주는 무대였는데요. 싹쓸이 무대라는 주제와 걸맞게 방청객에게 굿즈를 선물하는 것에 성공하기까지 하여, 정말 말 그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도 하였는데요. 박서진님의 불량도 불량이거니와 무대의 퀄리티도 각 가수들이 최선을 다했음을 절로 느낄 수 있었던 수준 높은 방송 회차였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지난 6회차에서도 박서진님을 이렇게 조명해주고, 바로 찬밥 대우를 했기 때문에 또 TV조선에서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미스터로또 회차의 선곡들이 대부분 타작르 곡들이었기 때문에 시청률이 부족하게 나온 것인데, 혹시 이것을 박서진님의 시청률 파워가 약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 되어지는 한 부분인데요. 매 회차를 이렇게 박서진님의 불량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가수들의 불량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럴 순 없겠죠. 이번 무대는 그동안 박서진님의 불량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TV조선에서의 보상과 같은 무대였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다만 앞으로 박서진님의 스페셜 무대를 격주로라도 배정해주어서, 너무 팬님들이 박서진님의 무대를 기다리다 지치게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본 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